찢어졌어, 찢어졌어. 그런데 빨래 세탁기 안에 비어있는데? 미리 넣었지. 더더. 그러네요. 정식이는 정식이야 뭐. 이걸 보고 알았어. 부끄러우네. 어? 어? 저것도 세탁기 아니죠? 어? 어? 저것도 세탁기 아니죠? 어? 어? 이 친구는 뭐가 있으면 다 그 자리에 두는 걸 좋아하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되게 익스트림하게 사시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